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오늘 정말로 좋은 소식이 나왔죠. NDS 신청을 앞당기거나 아니면 지연이 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정말로 큰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큰 소식. 생물학적 동등성 확보라는 부분은 이게 이제 혹시라도 중국에서 생산을 하는 리보와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리보에 동등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 해보니까 좀 다른데 다시 한번 해봐. 라고 했다면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될 수도 있었겠죠. 정말로 중요한 호비를 넘겼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죠. 이제는 자료 준비에 철저히 집중을 하면 되는 상황이고 지금 HLB의 최고 책임자와 항서제약의 최고 책임자들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죠. 이 가남 부분이 3조짜리죠. 3조 가남 시장을 FDA 승인을 받아내고 통과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HLB의 시가총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승인을 받아내게 되면 그 기대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메타버스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돈을 하나도 벌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도 잘나갈 때 시총 7천억 8천억 이렇게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이거가 NDA 승인신청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완전 무기열한 가남 데이터이기 때문에 엄청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엄청난 평가를 받게 될 거고 특히나 이제 NDA 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완전 무기열한 데이터로 NDA 승인신청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내면 이 시가총액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시총을 만들게 될 겁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장애물을 또 하나하나 넘겼죠. 아주 중요한 장애물을 하나 넘어섰고 정말로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를 넘어섰다라는 부분은 정말 큰 고비를 하나 넘겼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 중국 시설, 캐나다 시설, 엘레바의 제조 시설과 항서제약의 제조 시설이 일관된 품질이 확인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NDA 준비와 이후에 CMC 절차의 청신호가 지금 완전히 켜져버린 상황이고 NDA 준비제는 자료 준비하면 되죠. 자료들 준비하면 되고 CMC 같은 경우에는 제조품질이죠. 제조품질인데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왜 잘 돼 있느냐 위안부분을 신청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동안의 준비가 이미 되어있죠.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철저하게 준비를 할 만한 시간이 충분했었죠. 거의 4년 정도가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 부분은 아주 잘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HLB는 당연하고 항사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리모칸넬 조합에 이 데이터가 워낙에 완벽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고 책임자들도 여기에 다 최고 경영진까지 다 달라붙어 가지고 여기에 아주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또 한 단계 뛰어넘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데이터는 뭐 볼 게 없습니다. 완전 무결이죠. 이 데이터로 NDA 승인 신청했는데 승인을 받아내지 못한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99.99%입니다. 이거는 데이터가 워낙에 흠잡을 만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흠잡을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이 다 완벽하죠. 서양인하고 다른 거 아니야? 없습니다. 그런 거 다 똑같다. 지금 모든 데이터가 숫자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 세계 최저형을 쓰죠. 지금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데이터는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너무나 완벽하니까 FDA 쪽에서도 FND에서 문제없다. 너무 깔끔하죠. 너무나 깔끔합니다. 너무나 너무나도 깔끔하다. 정세대표 정말로 지금 모든 영향을 집중을 하고 있죠. 여기에 선남하고 가나함이 또 중요하지만 걔들은 격가지입니다. 격가지 나중에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렇구나 하면 됩니다. 그런데 될 가능성이 높죠. 거기도 선남 같은 경우에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민오믹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이민오믹도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민오믹 기아이테이션을 처방받은 사람이 정말 오래됐는데 아직도 35명이 생존해 있다. 정말 놀라운 그런 데이터죠. 그래서 OAS는 정말로 길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지금 혹시라도 상의함이 나오지 않을까 정말 초조한 상황이었는데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공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고비를 넘겼다 라고 판단합니다. 가장 지금 혹시라도 잘 나올 게 확실했지만 혹시라도 상의하게 나오면 어떡할까 공정 레시피는 똑같으니까 비슷하게 나오겠죠. 예를 들면 반도체 생산하는데 1라인이 있고 2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텍사스 공장이 있고 삼성의 화성 공장이 있죠. 텍사스 공장의 제품과 화성 공장의 제품이 혹시 품질이 다르게 나오면 어떨까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레시피는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현재 항세약과 긴메일 소통을 하고 있고 NDAG 준비 제출 준비도 계획대로 수낭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고무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고무적인 소식이 나왔고 지금 HB의 주가가 정말 바닥을 치고 있죠. 엄청나게 밑으로 끌어내려진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런 소식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죠. 슬슬 나오고 있는데 이 소식은 정말로 큰 소식이라고 봐야 됩니다. 정말 큰 한 고비를 넘겼고 HB의 정말 먼 미래를 봤을 때 이 소식은 정말로 큰 소식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NDA 승인을 받아내게 된다면 NDA 승인을 받게 되면 시가총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시가총액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시총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주가가 완전 바닷고 인데 이런 바닷고 에서는 걱정을 할 이유가 없다고 그랬죠. 완벽한 데이터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어느 때보다 현재의 채비가 가장 강력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아주 큰 산을 만들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죠. 지금 3%나 올라서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보면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주가 의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신안하고 한국에서 열심히 들어오고 있죠. 구매 창구 그리고 세력들이 열심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호재 소식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해서 들어올리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HLB 그룹 전체적으로 다 강세를 보유하고 있고 이 HLB는 간암이 거의 다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간암이 이제 FD 승인을 받아내게 되면 결국은 셀티린 시총도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승인을 받아내게 되면 무려 항암제입니다. 항암제 그리고 영업익률이 거의 70%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항암제죠. 그런 항암제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시총이 나올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테슬라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테슬라 정말 8년 동안에 이런 굴곡들 다 버텨내고 끝까지 다 버텨낸 그런 일반적인 회사원이 137억을 손에 들고 퇴사했죠. 파이어족이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될 만한 그런 재료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게 바로 HF입니다. 보시면 되죠. 지금 이런 소식은 정말 큰 소식이고 여기서 바닥을 잡고 왔다 갔다 흔드는 홀딩홀딩 강홀딩 라인을 만들 거냐 아니면 여기처럼 지금 워낙에 강력한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처럼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올 거냐 둘 중에 하나 라고 보시면 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식이 나왔는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관심이 없습니다. 일체비는 관심이 없다. 특히나 이런 주가 위치에서는 시장 약세 어쩌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주가가 이게 말이 됩니까? 시가총액이 지금은 3조 3천억 정도 되고 있지만 공 하나 더 붙어도 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죠. 한 1년 정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인데이 승인신청 들어가게 되면 완전 무게라는 데이터로 승인신청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누가 더 쫄릴까? 공매가 쫄리겠습니까? 아니면 주주가 쫄리겠습니까? 이 완전 무게라는 데이터로 인데이 승인신청이 들어가 버리면 이 공매들은 정말로 이제 어떻게 갚아 나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